프라이탉 프라이탉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브랜드 본고장인 취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슈퍼마켓 컨셉으로 꾸민 목요일 슈퍼마켓 위크를 선보였습니다. 독일어로 금요일이라는 의미의 프라이탉은 브랜드 론칭 초기 스위스의 한 마트에서 목요일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탑캣의 모조품을 발견한 바 있는데요. 이번에는 그 모조품을 역으로 또다시 카피해 프라이탉 로고 대신 목요일 라벨을 붙인 F13D 카피캣을 한 장 판매했으며 모조품을 발견했던 슈퍼마켓으로 위트있게 플래그십을 꾸몄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탉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.